정단화의 출발 서비스 먼저 한번 더 견뎌주고 상대를 흐트러놓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백핸드 서비스 심컷 해줘도 밀려서 나가게 되네요 강타 길었습니다 4대1 정단화 선수가 힘들 정도로 체력을 소비해서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게 서비스 서비스 뜨면 안되요 볼에 꼬리가 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살려냅니다 짧게 내보내는 정단화 랠리 랠리 길어집니다 랠리 조금 더 자기가 결정할 볼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왕시체육회 2단입니다 접근 김수현 짧게 정단화 랠리 길어집니다 침 아 아 13 0000 5 넷트 타고 넘어갔습니다. 행운의 를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네요. 급해지면 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정답은 아니라. 아 이거.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접근 김수현. 포핸드 넘깁니다. 정단아 블럭. 양선수의 진검 승부 기회 정단아 포착. 긴 서비스. 긴 랠리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2대0.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경기를 맞추면 좋겠네요. 그렇죠. 찬스. 투올. 찬스 네트. 2대3. 길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현. 4대2. 살려냅니다. 김수현. 이번엔 벗어납니다. 김수현. 이번엔 벗어납니다. 짧은. 2대6. 강도 변화.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노력을 보였다는 말씀이신데. 수비영 선수의 숙명 정단아는 계속해서 빗발치는 공격력을 거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받아내는 수비수의 숙명 김수현 정단아 미드코스 미드코스 또 한번 미드코스 정중앙 가정합니다 공격자세 공격자세 김수현이 다시 시작합니다 공격 한 포인트 누가 가져갈지 김수현 보내봤고요 정단아가 한글자막 by 한효정